당신은 하나님의 VIP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메시아는 참부모로 오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담 혜화는 인류의 첫 조상으로서 3대 축복을 완성함으로써 참부모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타락되고 말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후 아담으로 오셔서 3대 축복을 이룸으로써 참부모의 사명을 다하셔야만 했습니다. 3대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이 준비한 혜화격인 신부를 맞이해서 참부모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오라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부탁을 받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보다 귀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신경쓰지 않는 어머니를 질책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신경쓰지 못함으로 자신의 때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한탄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성서에 어린 양 잔치란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등의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실상 예수님은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대민족에게 오해와 핍박을 받으며 외로운 생활을 하셨음을 성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보금 2장 41절 이하에 요셉과 마리아가 12세된 예수님과 함께 6월절에 에루살렘에 갔다 돌아오면서 하루종일 걸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옆에 없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생활이었습니다. 누가 보금 8장 19절의 내용처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친자식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속에서 외로운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보금 12장 14절에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안식일을 어기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고 마태보금 12장 24절에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 바할세부리 저판자라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보금 8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이 예비하신 신부를 만나 어린 양 잔치를 통해 인류의 참부모의 입장에 서야 했지만 가정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박해를 받으면서 그러한 기반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2000년 동안이나 메시아 한 분을 보내시기 위해 준비한 유대민족이 반대의 길을 걷게 되자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서 단판기도를 들이시게 됩니다. 마태보금 26장 36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끼어 기도하라 기도 후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이르러라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저희가 자니 이제 자고시라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죽음이 닥쳐오고 있음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고 살아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임을 알게 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시며 새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 입장이었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죽음이 두려워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시고 육성하시며 메시아 한 분을 보내시기 위해 얼마나 수고로 오신 길을 걸으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다시 수천년 동안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죽인 형벌로 처참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상 가정에서부터 냉대를 받았고 당신을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불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학대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급기야 어부, 세리, 창녀들을 찾아다니며 메시아 되심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심경을 이해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의 단판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라도 영적인 구원의 길을 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비팍했던 유대민족의 무지와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보린도전서 2장 8절에 이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더라면 이사야서 9장 6절이나 누가복음 1장 31절처럼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이 땅의 천국은 당대에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불신함으로써 유대민족은 예수님 사후 멸망하였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소름을 당했던 것입니다. 600만이나 되는 유대민족이 확살되었고 성도들은 가진 권한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유대민족을 용서하고 사랑한 심정적 터전 위에 부활의 기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영적인 구원의 기대를 열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육으로는 칼과 창으로 찔림을 받음으로 사탄의 침범을 당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보유를 믿는 성도들도 영적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육적으로는 여전히 사탄의 침범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곧 제림주님이 오셔서 영육 아우른 그 구원섭리를 완성하셔야만 인류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마다 제림주님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림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처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안에 곧 실제 신부를 맞이해서 모든 그 인류를 중생시킴으로써 영육 양면의 구원을 완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지상천국과 천상천국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도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참부모로 오시는 제림주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중생하시는지 축복과 참가정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